야 넌 이걸로 하자. 잔열이에요 이렇게. 아 드래곤볼처럼 해 드래곤볼. 잔열! 어때? 아 실례합니다. 야 클리어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니까. 홍보 콘텐츠가 지금 여기야? 네 지금 첫 곡입니다. 처음 나오는 거 예스. 네. 저희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처음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SNS에 허락을 한 거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SNS 나왔으니까. 아 근데 안 그래도 되게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나오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의리로 그냥 예. 엑소 찬烈에든 샬동海과 인허的 왕궤节무宣传 솔로專輯. 야템고宣传 중 2位前매哥哥 부팀 타이왕 샬동동 찬烈. 차별다 하자. 짜리다 하자. 원래 팀으로 나오면 뭔가 시그니처, 인사, 포즈 뭐 이런 거 있잖아. 솔로로 나올 때 뭔가 그런 거 생각해둔 거 있어 혹시? 아니 저 전혀. 없어? 혼자서 We are one. 뭐 이거 안 하고? 공연할 때는 항상 콘서트 엔딩 때 하는 그 멘트가 있는데 뭐라고 해요? 엑소 사랑하자 이렇게 아 사랑하자? 네. 그거는 꼭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근데 혼자서 막 찬혈입니다 이렇게 어 이거 형님들 건데요. 죄송합니다. 의외로 우리 거 카피를 많이 하네. 찬혈입니다 이렇게 한번. 찬혈입니다. 넌 찬혈입니다. 찬혈입니다. 야 너 이걸로 하자. 찬혈이에요 이렇게. 드래곤볼처럼 해 드래곤볼. 찬혈! 어때? 아 싫어해. 야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니까. We are one. 안녕하세요 찬혈이에요. 잘한다. 진짜? 옛날 예능에서 나오는데 아니 진짜 괜찮아 진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스파 콘서트 왔지? 슈즈는 왜? 슈즈 했던 거는 알고 있지? 왜 안 왔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경황을 좀 설명해 볼까? 당황스럽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안 됐던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저 그때 안 그래도 예성이 형이랑. 예성이 형 얘기 관심 없으니까 형. 아니야 아니야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들어 볼게 그러면. 제가 예성이 형 한 몇 달 전에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카페에서 한 3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그 3시간 중에 2시간 정도를 예성이 형이. 슈퍼스토어 얘기를 하나 시작했더라고요. 3시간 중에 2시간 슈퍼스토어 얘기를. 너무 대박이라고. 그래서 형 제가 무조건 갈게요. 무조건 갈게요 했는데. 이게 저도.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어? 이미 해버렸다고. 이제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저도 진짜 너무 가. 아니.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얘기의 흐름이 뭐야. 준비 기간과 스케줄 때문에. 막 준비하고 이제 딱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끝나 있었어요. 이 콘서트를. 아 그럼 준비하고 정신 안 차렸는데. 에스파 콘서트는 가 있고. 아 에스파 꼭 봐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에스파 콘서트도 사실. 못 가는 스케줄이었다가. 와 근데. 못 가는 스케줄인데. 어릴 맞춰서. 빼서. 스케줄을 정리를 하더라도. 꼭 갔어야 되는. 그런 거였었고. 야.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가 이제. 클로징 할 때가 됐다. 야 가라. 너무 좋은 순간이었고. 즐거웠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앨범 뭐. 잘 한번 해봐. 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콘서트 있을 때. 내가 블랙아웃 됐나 보다. 아 네. 지금도 잠깐 블랙아웃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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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